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성호 상중입니다. 모레노는 심리극의 자발성을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병적인 자발성은 독특하지만 상황에 부적절한 자발성입니다. 병적인 자발성이 지나치면 심리극 흐름이 느슨해지거나 불편해지기 쉽습니다. 두 번째, 상투적인 자발성은 독특하거나 참신하지 않지만 상황에 적절한 보편타당한 언행을 의미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목격하는 자발성 유형이지만 병적인 자발성이 강한 사람이나 자기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의미 있습니다. 세 번째, 천대적인 자발성은 새롭고 창조적이며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발생하는 높은 수준의 자발성입니다. 저는 1991년부터 2003년까지 별자리라는 심리극 모임에 함께하면서 이드치 연구소 기술고문 김기양 선생님을 비롯해 뛰어난 보조자들의 천재적인 자발성을 목격해왔고 가끔은 저도 천재적인 자발성을 발휘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리극 진행자로서 저희 역할 중 하나는 누구나 천재적인 자발성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심리극을 응원합니다.